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가장 확실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성공할 수 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기업은 또 없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밀랜드 M. 레레는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의 컨설턴트이자 창립자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탕람솔루션에서 LLC 창립자로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비즈니스라는 게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른 경쟁자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제품의 꾸준한 이점을 찾아내는 것. 가까운 동네 기업부터 전세계 기업으로부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죠. 내가 내 경쟁자보다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면 그 고객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제품들을 같은 가격에 혹은 그 보다 싼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내 고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에 비즈니스는 경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정말 비즈니스가 경쟁일까요? 정말 경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독점이라고 만약 해보면 어떨까요? 비즈니스의 숨은 비밀은 독점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하는지, 왜 어떤 회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 독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보면 굉장히 자유시장 논리의 나쁜 거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점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법적이고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합법적이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노이즈의 에반스톤 영화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950ml 음료수를 3.95달러에 판다고 해요. 그런데 저 밑에 길 아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요. 똑같은 음료를 99센트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에반스톤 영화관에서는 그 같은 음료수를 4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CGV, 롯데시나와 가보면 팝콘과 음료수가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똑같은 음료와 똑같은 팝콘을 팔 수 있으며 왜 고객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화관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CGV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팝콘 음료수 비싸니까 저기 한 2kg 떨어진, 1kg 떨어진 편의점에서 음료수하고 팝콘 사오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영화관의 스낵 코너에서 당연히 그 팝콘과 음료수를 사게 됩니다. 먹을거리나 음료는 반드시 그곳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그 긴 거리, 그 시간, 그리고 영화관 내에 있는 스냅바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관에 있는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영화관 경영진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 독점적 지위에 알맞게 가격을 따르는 데보다 훨씬 더 비싸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점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런 식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라는 겁니다. 시카고 오웨어 공항에 힐튼 호텔이 있다고 해요. 객실은 한 3km 정도 떨어진 다른 호텔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왜 비쌀까? 왜 힐튼 호텔은 비쌀까요? 그걸 봤더니 공항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리고 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힐튼 호텔 말고는 처 멀리 3km 떨어진 호텔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튼 호텔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도 힐튼 호텔에서 머무는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뜻 보고 지도를 펼쳐보면은 저기에도 호텔이 있고 여기에도 힐튼 호텔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네라고 인식하고 싶지만 사실은 힐튼 호텔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쟁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프린터기 HP 프린터가 가장 유명하죠. HP 프린터를 보더라도 그 HP 프린터에는 HP에서 만든 카트리지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카트리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독점이라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있죠. 이 오토바이에서 장착할 수 있는, 낄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할리 데이비슨에서 팔고 있는 액세서리만 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독점이라는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넥 다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이비에 만든 PC 이런 것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맥과 PC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맥을 쓰시면 맥만 쓰잖아요. 사실상 애플은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맥의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애플,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시잖아요.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마트폰 똑같이 파는 거니까 삼성이나 애플이나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실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애플은 높고요. 삼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애플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애플도 사실은 경쟁이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독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독점하면 철도, 전기, 수도 이런 것도 어울리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큰 수익을 누리려면 모든 회사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신만의 독점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이것을 해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델 PC, 10년간 고객 주문에 따라 PC를 만들어 파는 유일한 회사로 독점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성당이 가능했던 거죠. 겉으로는 경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독점인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때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의 투자 수익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수익을 고민하는 리더라면 제품 개발, 재정, 마케팅, 판매 등의 전략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의 독점을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독점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점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경쟁 시대에는 이런 독점 같은 것들이 천연자원이라든지 규제, 담합, 특허기술 이런 걸로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죠. 과거에는 천연자원, 규제, 담합, 특허기술 이런 것들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쟁 시대가 오면서 이런 구시대적인 독점의 원천들은 빠르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규제를 하나도 없애고 있고요. 기술은 복제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독점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새로운 독점의 기회도 점차 함께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바로 그것은 독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하시려고 볼 때 이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기업의 생존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이 기업은 어떤 독점 시장을 갖고 있지? 과연 독점적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독점에서 막대한 돈을 벌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 이런 기업이 독점이고 이런 기업을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 컨설턴트이면서 핀테크 스타트업 탕남솔루션의 LLC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2002년 가을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하고 아내분이 차를 보러 갑니다. 혼다 매장에 가서 오디세이라는 차를 보게 되는데요. 미니밴입니다. 미니밴. 그래서 이런 모양의 차예요.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느낌의 차죠. 2002년 가을에 보러 갔는데 이 차가 얼마인지, 이 차가 뭐가 좋은지 알아봤겠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트렁크가 너무 좁네요. 짐을 많이 실을 때가 있는데 그 짐을 대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트렁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혼다의 판매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뒷좌석이 접힙니다. 뒷좌석을 접으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보여줬죠. 뒷좌석을 눌러 접기만 하면 원하는 짐을 실을 만큼 공간이 넓어지는 게 이 혼다 오디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좀 망설였던 건 뭐냐면 차를 구매하는데 무려 8주나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 보러 가야겠다고 도요타 매장에 갑니다. 도요타에서는 시에나라는 모델을 보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차죠. 그런데 이 차 역시도 아내가 이제 물어보죠. 이거 뒷공간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도요타의 판매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면 뒷좌석을 빼세요. 좌석을 떼어내야지만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차이가 보시면 이 혼다의 자동차는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요. 접으면 바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이 도요타의 자동차는 좌석을 아예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떼어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뒷좌석 떼서 뭐 어디다 넣을 거예요. 또 넣을 데도 없고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결국 혼다 매장에 가서 오디세이를 계약합니다. 차를 받을 때까지는 세 달이 걸렸고요. 그렇게 차를 계약을 하고 세미나에 가서 이제 혼다의 독특한 비밀을 이 책의 저자가 알게 됩니다. 그 비밀데스는 무엇이냐? 그 미니밴의 트렁크 바닥을 이제 금형으로 만들잖아요. 자동차가 금형이니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만들어 놓고 다양한 차종이나 한 번 그 모델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형을 한 번 제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형을 만드는데 디자인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뿐더러 또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금형 틀을 새롭게 뭔가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작은 바로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신제품 주기가 4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혼다가 이 미니밴 시장에서 4년 동안 독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혼다는요 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미니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니밴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은 작은데 그 전체 이익은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보면요 결국에는 독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다는 이렇게 편리한 좌석을 접기만 하는 것으로 넓은 트렁콩을 확보하는 기능을 넣음으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다른 기업들은 이미 금형이 제작되어 있어서 그런 접는 기능을 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차를 팔려면은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프로모션을 계속하는 거죠. 할인 판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은 혼다가 높게 차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아버리니까 이익이 작아버린 거죠. 혼다는 정가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나 비즈니스가 소유할 만한 영역을 충분한 기간 동안 지배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독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제품의 특징, 기타 매력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노폴리라는 말이 독점이잖아요. 이 모노폴리라는 말을 뜻을 잘 보면요.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죠? 특정 장소, 특정 시기 여기에 바로 모노폴리의 독점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독점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그 영역은 반드시 소유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역을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익성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지 못해서 그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기꺼이 충족되면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도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어떤 백만 인구의 마을에서 술을 판다고 해볼게요. 나만 술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러면은 나 혼자 여기서 판매할 수 있어요. 술을. 독점이죠. 분명히. 근데 아무도 술을 안 사잖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낼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독점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소유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면은 이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수익성이 하나도 나지 않죠. 그럼 당연히 가게는 망하게 되겠죠. 또한 독점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충분히 나야 한다. 한 번 투자했으면은 이것을 회수할 만큼 그리고 회수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차별점이 생기고 고객들 만족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겁니다. 혼다의 오디세이 미니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혼다의 소유할 만한 영역을 보면요. 아이들이 있고 적당한 증감이 필요로 하고 또 몇 달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미니밴 소비자들이 있었죠. 시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미니밴을 봤더니 증감이 좀 작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혼다는 이 미니밴 시장에서 충분히 구매력을 구매 욕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독점 자체를 가질 수 있었죠. 또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형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남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독점 자체를 누렸어요. 1999년에 이 기능을 혼다가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정도 동안 경쟁사들은 뒷좌석이 접히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5년 동안 혼다는 뒷좌석이 접히는 그런 미니밴을 팔아서 독점 자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다는 오디세이 미니밴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3분의 1 1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미니밴 시장 이익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결과 혼다는 할인 없이 제값에 차를 팔았고 경쟁사들은 차가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차를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작아졌겠죠. 그래서 혼다는 독점적 기업으로서 지유를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점의 기술 첫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가 되어라. 그러니까 뭐 평생 영원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특정 시기에 그 제품과 그 서비스가 우리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 이거 영원히 뭐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기술력이면은 향후 뭐 3년간 5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3년 5년 동안 그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투자 하실 때 이 기업이 충분히 독점적 기술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독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기업이 정말 독점 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SLC 컨설턴트이자 창립자 그리고 핀테크 스타터 탁남솔루션의 LLC 창립자입니다. 독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영역과 시간인데요. 우리가 독점을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영역에서 독점인지 시간은 또 어떻게 독점하고 있는지 독점이란 무엇이고 독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점이 지배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독점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유할 만한 영역입니다. 아까 독점에서 영역과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소유할 만한 영역 대형 슈퍼마켓 대형 마트 여러분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제가 이 사례가 사실 외국 사례였는데 우리나라 신경을 바꿔봤습니다. 간장코너 있죠. 간장코너 가보시면 간장을 만드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쭉 여러 개 나열이 되어있죠. 진열대 그중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샘표 간장 아닐까 싶어요. 저도 샘표 간장 잘 알고 있고 마크도 잘 알고 있는데 샘표 마크가 붙은 간장을 보시면 샘표 마크가 붙은 샘표 간장이 진열대의 어떤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샘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자의 산품 구역에 진열대 공간을 소유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좋은 위치와 좋지 않은 위치가 있겠죠. 샘표 간장 보시면 아마 좋은 위치 찾아오고 있을 거예요. 잘 나가는 상품입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눈으로 이 상품 이 브랜드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지리적 위치도 소유할 만한 영역이 든다고 얘기해요. 메네트리나 몽골에 있는 코카콜라 가맹점을 가보시면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면 이 독점 판매사에 가셔야만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뭔가 이 특정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역의 측면에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함도 영역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비틀이나 도웰 슈보 모두 독특한 디자인 덕에 믿을 만한 이동수단에 기본적 가치를 두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독점이나 다름없었다고 얘기해요. 딱정벌레의 모양 차 보면 저 차 그거네 알면서 그 차에 대한 인실도 좋고 그런 디자인 덕에 이 차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의 독특함 제품의 독특함도 역시 영역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독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더러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페더러 익스프레스 택배 회사죠. 1973년 창립부터 1982년 이길 포장 배송 영역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길 배송을 할 때 페덱스로 보낼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페덱스라는 그 브랜드가 확실하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페덱스로 보낼게 이길 배송할게가 아니고 페덱스로 보낼게 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차지할 정도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페덱스가 얼마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점 영역의 또 다른 영역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월마트는 저가 상품 시장을 독점했죠. 언제나 저렴한 가격이라는 구호로 그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반대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는 고가 자동차 시장을 소유하게 됐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다이소. 다이소 가면은 무조건 싸다 가산비에 좋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으로 이제 독점 영역을 차지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서비스와 상품들은 독점을 영역이라는 형태로 독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형의 독점 대상은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정해진 구체적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심리나 감전 상태로 소비자의 생각에다 마음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형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독점 대상 이것은요. 애플 컴퓨터 할리 데이비슨 포르쉐 그레이트풀 데드와 같이 마음속에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플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플 팬들 줄 서서 애플 제품 사고 모든 내 전자기기를 애플 브랜드 제품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독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유형보다는 무형의 독점 영역이 시장을 침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의 독점 영역을 차지하는 브랜드들은 그 독점의 힘이랄까요. 파워가 훨씬 더 공고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침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독점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볼 때는요. 충분한 독점 기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요. 이 길이는 아주 다양합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독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좋은 독점이라는 것입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을 이해하려면 독점 기간에 대한 다음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 브랜드는 독점 영역을 소유한 이 시간이라는 독점을 성공한 브랜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질문들이냐. 독점 기간의 비결은 무엇인가. 경쟁자들이 그 영역을 두고 경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계속 밀어낼 수 있는가. 기업이 그런 자위를 얼마나 오래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독점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브랜드라면 그 회사는 시간적 측면 그 기간적 측면에서 독점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모방 자체가 어렵거나 그 모방을 위한 투자 규모가 클수록 독점 기간은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요. 혼다의 오디세이는 5년을 독점했고요. 페덱스는 10년을 독점했습니다. 이 모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그 독점을 지키기가 훨씬 더 쉽고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으니까 독점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독점의 기술에서 독점의 기술 두 번째 지난 번 첫 번째 소개 드렸죠. 독점의 기술 두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끌어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 말을 끝으로 2번 우리가 몰랐던 독점의 두 가지 측면을 마무리 짚고 있습니다. 독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뜯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독점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아마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왜 첫 번째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전날에 전날 저녁 전날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바로 아침에 도착한 서비스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 샛별 배송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마켓컬리에서 처음 했으니까 그게 인식이 강한 거죠. 우리가 락스라는 용어도 스카치 테이프라는 용어도 코치캐스라는 용어도 다 그게 기업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처음으로 그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이름들 다른 이름들을 쓰는 게 아니고 뭐 투명 테이프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라고 계속 그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 회사가 처음에 그 상품들을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에 익어버렸으니까 영역에서 독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첫 번째로 뭔가를 해내는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갖는 경쟁력 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이 찬데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은요. 이 독점 기업들은 물론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그 뭐 독점을 해내는 데 성공한 기업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서비스나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한 그런 기업의 상품명이라든지 인식이 그 독점을 만드는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점 기업인지 아닌지 찾아보실 때 어? 이 기업이 첫 번째로 만들었나? 이걸 따져보시면은 아마 좀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독점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독점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뭔가 투자 손실이라든지 투자 이익은 투자 손실은 줄이고 투자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독점의 기술을 함께 읽으면서 아 독점이라는 속성이 이렇고 아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투자 방향에 이 독점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시장 커피 좋아하세요? 저도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의 뭐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셔요 사실. 뭐 스타벅스 가서도 마시고 집에서도 마시고 누구 만날 때도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피 하면 스타벅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잖아요. 오늘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독점의 기술은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 썼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이자 창업자 그리고 핀테크 스타터 탁남솔루션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항상 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에는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입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어떠한 것도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스타벅스는요 1971년 시애틀에서 작은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가 어떻게 전세계 커피시장 커피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스타벅스가 전통적인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처음 스타벅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스타벅스가 전혀 규모의 이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경쟁사는 넷슬레 같은 그런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경쟁 규모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리스타였냐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또 스타벅스라는 게 지금이야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댔을 때 아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브랜드 파워가 없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도 스타벅스는 그렇게 커피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의 생산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경쟁 우위 비교 우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스타벅스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커피라고 하면 다 스타벅스 떠올리죠? 맥셀 하우스라든지 네스카페 뭐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브랜드들의 그들의 커피 맛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맥셀 하우스라든지 네스카페처럼 스타벅스에 비해서 경쟁 우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은 왜 스타벅스 같은 커피 맛을 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고 커피 품질이 굉장히 좋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커피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커피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아라비카 콩 아라비카 원두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커피 원두라고 해요. 고급 커피 원두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쌌죠. 그리고 재배하기도 굉장히 좀 얼었다고 해요. 질병이 좀 약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확량이라고 할까요? 수확량도 연많은 차이가 나기도 했고 커피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가격도 비싸지 또 올해는 또 얼마나 생산할지도 모르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대체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목받았던 품종이 바로 로브스타 원두입니다. 로브스타 원두는 가격이 싼 대신에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카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선택을 덜 받았죠. 처음에는 이 소비자와 커피를 볶는 원두 업체 모두가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로브스타 종과 아라비카종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가격과 품질을 맞추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2% 넣었다가 그 다음에 5% 넣었다가 7% 넣었다가 10% 넣었다가 점점 가격이 저렴한 로브스타 커피 원두를 점점 늘려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100% 로브스타 커피 원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커피 맛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맛있는 커피가 사라지고 스타벅스 같은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몇몇의 소기업들은 여기서 시장의 구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을 가진 대기업들이 전부 다 로브스타와 품질 로브스타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커피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나는 맛좋은 커피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틈새가 생기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는 바로 거기서 구멍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한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 커피 소비자들은 끔찍한 커피 맛에 질려 있었고요. 좀 더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커피를 집에서 끓일 시간도 사라지게 되죠. 출근길에 맛있는 커피를 카페에 들려서 사는 그런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타이밍들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았고요. 직영 매장만 열므로써 매장마다의 품질의 퀄리티를 굉장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좀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커피는 맛있다. 스타벅스 커피는 좀 비싸지만 먹을만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스타벅스는 전통적으로 지속과는 경쟁 우위가 없었습니다. 아까 규모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쟁사에 비해서 하나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럼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이 책의 저장이 얘기합니다. 스타벅스는 비교 우위 지속가능한 비교 우위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독점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커피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타벅스는 무슨 커피 시장을 지배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타벅스는 훌륭한 맛을 지닌 한 잔의 커피를 독점했다. 훌륭한 맛을 지닌 한 잔의 커피를 독점했다. 우리도 편의점에 가면 레스비도 있고 맥셀하우스도 있고 여러가지 커피가 많죠. 근데 거기서 맛있는 커피 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딱 떠올리란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맛을 지닌 커피 훌륭한 맛을 지닌 커피 한 잔 하면 스타벅스라는 이 인식 이것을 독점하는데 스타벅스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다 스타벅스를 찾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스타벅스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스타벅스가 이 커피 시장을 지배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우위 A라는 기업보다 B라는 기업보다 이 기업이 더 낫다. 이런 관점으로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대체 어느 시장을 독점했지? 어느 시기를 독점했지? 어느 소비자를 독점했지? 이 독점의 기간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그 기업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투자 역시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 시장에 지배했을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 스타벅스 어떻게 커피 시장을 지배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 이란 책을 가지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 이 사례를 가지고 왜 우리가 독점을 해야 되는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가 항공이에요. 진웨어 뭐 이런 항공사들이 전부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을 보고서 따라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항상 그 경영학 시간을 배우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치열한 항공 산업 경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같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미국 항공 산업에서 저가 항공 서비스 제공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 한 명을 약 1.6km 이동시키는데 고작 1.2센트밖에 안 되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면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362km를 비행하는데 39달러면 되고 항공사는 여기서 22달러나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어디서나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기장들을 비롯한 승무원들에게 다른 기종의 비행기에 대해 교육하거나 다른 장비 관련 업무 배정 규율이나 급여차 등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낮은 창률을 제공하는 제2공항을 이용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땅콩 한 봉지만 건넬 뿐이죠. 하나같이 이런 저비용인 요인들 원인들만 가지고 사우스 웨스트는 이렇게 비용을 절약해서 뭔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경쟁 우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요. 하나같이 저비용 생산자가 되는 중요성과 가치 즉 옛날 방식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전열적인 기업으로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뭔가 땅콩 봉지 제공해서 똑같은 비행기 기종을 이용해서 비용을 아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 진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진짜 성공 요인은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렴한 항공기 자석에 대한 독점을 확보했던 시기 딱 그때에만 눈에 띄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오웨어 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국내선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이 6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드웨이 공항으로 가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편으로 볼티모어에 가면 199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워싱턴 DC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199달러이기 때문에 실제 400달러 이상을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택시 비용과에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적인 여행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 고정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최고의 선택지인 거예요. 일반 항공으로 갔으면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으면 600달러를 내야 되는 건데 진에어 같은 이런 항공사를 이용하면 200달러면 충분히 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이 한정적이고 예산이 넉넉치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71년 창립부터 사우스 웨스트는 가격에 몰두해 있는 여행객들을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에 가둬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호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렇게 가는 여행자들 기존의 노선을 가는 여행자들을 A라고 할게요. 그 기존 노선을 만약에 B나 C로 우회해서 다른 교통수단까지 우회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우스 웨스트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 프로그램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공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에 가둬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선보인 거고 예산이 한정된 고객들은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저렴한 자식에 대한 독점이 바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비행 완복 소요 시간이라든지 단일 항공기 모델이라든지 땅콩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독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거지 절대적인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우스 웨스트는 이런 교훈을 실제로 경험을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캘리포니안에서 셔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셔틀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스 웨스트는 우리들의 진짜 본질적인 경쟁력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된 건데 수익이 나는 미국 서부 해안 시장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편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사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비슷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년간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실제로 둘 다 큰 손실을 받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우스 웨스트가 자신들의 독점을 다시 만들고서야 거기서 다시 또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비용 생산자가 되어봤자 지속가능이나 성공은 커녕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독점으로만 독점으로만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독점에 성공한 기업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들의 성공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월마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항상 월마트 얘기하면 대규모 대량 유통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싸게 물건을 공급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는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마트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성공 비결은 어디 있었냐. 진짜 성공 비결은 월마트가 소도시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대외도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소도시부터 진출했고 그 지역을 독점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윤을 만들어 나가서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된 거지 처음부터 지금 말하는 대규모 유통을 통해서 압도적인 계약 물량을 통해서 싸게 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그 후에 붙어진 해석이라는 뿐이라는 거죠. 또 둘째 대다수는 치열한 산업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점을 이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블루오션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독점 영향을 발견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치열한 항공업계에 경쟁이 있었고 이미 지배적인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나가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기업들에서 발견된 특징은 치열한 산업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 세번째 독점에 성공한 기업은 반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 10년 30년 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적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 적자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때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독점 기업들은 경쟁 회사들이 입증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도 고생을 하거나 사라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비교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사라지더라도 이 독점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델 컴퓨터는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컴팩 같은 기업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뭔가 살아남으려면 비교 우위 지속가능 경쟁 우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독점해야 된다는 거지. 저자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속가능한 지속가능 경쟁 우위가 정말 중요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답을 내립니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고수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고수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있지만 독점은 없다면 큰 돈을 벌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는 다시 말해 독특한 제품 브랜드 파워 거대한 기회 저비용 등은 단지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뭔가 그것이 전체가 압도적으로 큰 수위를 가져다 주고 앞으로도 계속 생존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독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사례 그리고 스타벅스의 사례 이전 영상이죠. 스타벅스 사례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독점의 기술 네 번째를 얘기해 줍니다. 네 번째 규칙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점이 목표입니다. 뭔가 이 기업보다 우리가 나아 이게 아니고 내가 목표라는 그 타겟층의 소비자들을 확실히 묶어둘 수 있는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그 독점의 시간과 독점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우리가 기업을 봐야 할 때 눈여겨봐야 하는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찾아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은 앞으로 번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하실 때도 이 기업이 정말 독점을 하고 있나 어느 부분을 어떤 기간 동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인데요 전략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고 핀테크 스타트업 탕람솔루션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독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독점은 넘을 수 없는 방벽 울타리를 소유할 만한 영역 주변에 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경쟁자들이 그 영역에 접근해서 독점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소유할 만한 영역 주변에다가 넘을 수 없는 방벽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볼 것은 어떤 방벽 울타리들이 있느냐 그것을 잘 쳐야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책의 저자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나눠볼 얘기이기도 한데요. 넘을 수 없는 장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제가 이루어지는 피난처 두 번째 정복하기 어려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안식처 세 번째 고객 요구사항 및 시장 상황에 기반한 고객성 이 세 가지 장벽을 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치면 여러분들의 그 독점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규제가 이루어지는 피난처 규제적 방벽 이거는 가장 익숙한 형태일 수 있어요. 특허 상표 저작권 전용 라이센스 명백한 규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그것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가와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 저작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후 70년이에요. 월트디즌의 미키마우스를 그린 작가가 이제 70년 죽어서 70년까지도 그 이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대순선 그 저작권 하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방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제적 방벽 여러분들의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만약에 규제적 방벽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져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꽤 오랜 시간 또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안식처입니다. 기술 안식처 기술 안식처는 정복할 수 없는 기술을 얘기해요. 즉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베끼기 어렵거나 뭔가 힘든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일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죠. TSMC랑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베끼고 싶어도 베낄 수가 없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갈 뿐더러 그걸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워낙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베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 안식처 굉장히 강력한 방벽이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직원들 혹은 전직 임원들 이런 사람들 빼가거나 그래서 자기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세계 초인류의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의 그 안식처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다 하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외딴 고객성입니다. 외딴 고객성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업체에만 집착하는 거의 광신자적 집단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게 설계된 전환 비용 때문에 고객들은 고객성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딱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어떤 것도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애플이 떠올랐습니다. 애플 보면은 아이폰을 필트로 해서 맥북 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만의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에 쓰는 소프트웨어와 맥에 쓰는 소프트웨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외딴 고객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외딴 고객성 광벽 그래서 여기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폰 너무 좋아. 맥과 또 영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또 거기다가 뭐 맥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빠지면은 윈도우로 갈아타기 갤럭시로 갈아타기가 너무나 큰 비용이 되는 거고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빠지시는 분들 애플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다 애플 제품 쓰십니다. 저는 다행히 애플에 빠지지 않아서 노트북도 그냥 삼성 거 쓰고 컴퓨터도 그냥 윈도우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애플과 윈도우는 완전히 이게 다르니까 사용법이 많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애플이 더 불편한 편인데 애플에 빠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플에 한 번 애플을 경험해 보고 애플을 써보는 순간 더 이상 윈도우를 못 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딴 고객성 방벽을 치는데 애플이 성공한 거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가 커지면은 고객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산 다음엔 맥북을 사고 맥북을 사면 맥까지 사게 되는 이렇게 이제 연결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베이를 설명드렸어요. 이베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지마켓 이런 서비스가 이제 이베이가 되는 건데 어... 이베이를 보면은 이베이는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올리면 팔리니까 물건이 그러니까 더 많은 구매자가 더 많은 판매자를 데리고 오고 더 많은 판매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이베이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그런 희귀한 물건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걸 또 사기 위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또 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등의 지위에 오르기 굉장히 쉬워지고 그것을 빼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인데 굳이 뭐 4등, 5등 업체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4등, 5등에 구매자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똑같이 힘들어서 제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행동인 거죠. 1위 1등 기업에서 내가 조금만 팔아도 잘 팔리는데 물건이 굳이 4등, 5등에 등록을 해서 그 귀찮은 작업을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등이 되면은 점점 이게 종속이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의 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여섯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독점을 차지했다면 그 다음은 방벽을 쳐야 한다. 어떤 방벽이 도움이 될지는 각각의 독점 상황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어떤 영역, 어떤 시간 어떤 부분들을 많이 독점했다 치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이걸 보호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독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벽, 방어벽을 칠 수 있죠. 방어벽을 잘 치시면 그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그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벽을 잘 못 쳤다. 이러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점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실패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밥천국이요. 김밥천국이 3평도 듣는 걸 안 했었습니다. 창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김밥천국이 잘 돼요. 천원에 한 주씩 하라 정말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김밥 받는 거 정말 쉽잖아요. 김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또 맛없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달아가지고 이제 다 김밥집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었었다면 김밥천국을 만든 창업주는 프랜차이즈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관리도 됐겠죠. 하지만 하지만 창업주가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벽을 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고 카피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기술적 어려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카피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이익을 다 뺏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는 거 중요한데 독점을 하는 것만큼이나 방벽을 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이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그리고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을 맡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독점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은 회사의 주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회사가 독점을 누리는 고수익 그것은 금전의 리스크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이걸 보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더 강력하게 더 넓은 범위로 독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즈니스가 완벽하고 규제되지 않은 독점을 가진 것처럼 보일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회사의 시장 가치 또한 독점 영역의 규모와 지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점이라는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게 너무나 참신하고 새로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 회사가 독점적인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독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고 그리고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고평가 되어있는지 저평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독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그 회사가 영역을 배타적으로 오래 소유할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점점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혹은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의 산업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해보면 현재 삼성전자하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대부분 대부분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만 생각하고 제3, 4, 5의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은 경쟁자로 넣지 않죠. 왜 그렇냐 그들이 왜 1등이고 2등이냐 이걸 보면요. 반도체 생산 시설 즉 그 ASML에서 사오는 반도체 레이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우리가 사야지만 고성능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ASML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장비가 1년에 생산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100% 다 사도 TSMC와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자본과 그것을 사가지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장비를 확보조차 하지 못하니까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TSMC와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점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장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삼성전자와 TSMC에서 거의 나눠서 사실 TSMC가 더 많긴 하지만 그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스럽게 독점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TSMC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독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할 영역도 없고 독점할 영역도 없다는 것은 평균 이상의 수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이게 업계 평균보다 산업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즉 뭐예요? 어디선가 독점을 하고 있다. 어디서 독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기업이 독점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확장시키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들도 이 기업이 투자할 때 투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어?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네? 독점을 하고 있나? 어디서 하고 있지?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 독점이라는 것은 그 이익을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지금의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는데요. 투자들의 관심은 사실 이건 거죠. 그리고 지금 너가 100만원 벌어. 근데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1천억 1조 벌 수 있어? 그 수익의 파이가 내일은 얼마나 더 커질지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거나 쇠퇴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수익의 파이가 내일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여기에 주목해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주당 20달러가 안 되었던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60달러 이상으로 오릅니다. 시장 가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왜 오를 수 있었냐. 애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MQ라고 해가지고 독점 지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MQ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느냐. 독점 기간 이걸 M이고요. 연 매출액 성장률이 R입니다. 그래서 MQ라는 것은 M 곱하기 R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이라는 기업에 아이팟이 있습니다. 아이팟의 매출액이 연 50% 성장하고 3년간 이어진다? 그럼 이것을 넣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MQ는 3 곱하기 0.5 그러면 1.5라는 수치가 나오죠. 1.5는 150%를 의미합니다. 즉 독점 수익이 현재보다 1.5배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지금 누리는 게 만약에 100만 원을 하면 1.5배 증가하는 거니까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 여덟 번째 법칙 독점의 여부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독점 지수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사실 책에는 이 독점 지수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제약사들을 실제로 분석한 사례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굳이 넣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고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대체 얼마만큼의 독점을 하고 있는가 그걸 조금 더 쉽게 보여주는 게 독점 지수인 거고 그걸 조금 계산하는 게 어렵구나 숫자가 어렵다 하면 이 회사의 독점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회사의 독점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 앞으로도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안전하고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독점의 기술 사실 뭐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와 연관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어떻게 투자하든 이런 건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PER이라든지 ROE라든지 기존의 뭔가 산업 분석한다든지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독점이라는 관점으로 이 기업을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독점의 기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절반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끝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저와 함께 이 독점의 기술 리뷰를 함께 하면서 독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얼마나 독점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독점을 한번 체계적으로 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점의 주가를 움직인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이 썼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시고 또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독점 기업은 어떻게 망하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점을 영원히 지속가능하다면 그 기업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점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독점은 어떻게 깨지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그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 변화 두 번째는 경쟁자의 변화 세 번째는 고객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원동력으로 독점은 파괴되고요. 새로운 독점은 다시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CNN의 사례가 나옵니다. CNN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 YTN 같은 채널인데 1980년 6월 1일에 CNN이 개국을 합니다. CNN 개국 당시에도 당시에는 굉장히 모험이다. 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부족했고요. 유명인은 없고 경험마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방송한 뉴스를 누가 보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방송국인데 재미있는 예능이라든지 다큐멘털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 없이 뉴스만 틀어주는데 누가 그 채널을 보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폭스뉴스가 나타난 1996년까지 16년간 CNN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CNN은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분석해 본 걸 보면요. 이 책의 저장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의 발달 그때 때 맞춰서 방송용 위성 같은 게 쏘아 올려지면서 TV를 통해서 전세계 뉴스 전세계 방송을 보는 게 가능해졌죠. 또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인공위성 안테나 접시를 설치만 하면 누구나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세계 뉴스를 아프리카 뉴스 한국 뉴스 중국 뉴스 홍콩 뉴스 유럽의 뉴스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텔레비전 화면의 녹화 전송 시청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저렴해지고 더 강력해진 화질 음성 이런 것들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용이 콘텐츠 생산비용이 만약에 엄청나게 컸다 이러면 이게 보급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때마침 이런 기술들이 또 발빠르게 성장하면서 좋은 품질의 영상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신하고 녹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들의 요구사항과 습관이 변한데요. 시대적 변화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핵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천만 명의 노동자들 어머님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한부모 가정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전에는 이 TV 시청이란 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거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핵가족화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TV라는 것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틀어서 보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24시간 뉴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된 거죠. 각자가 다 TV 보는 시간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만큼 뉴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CNN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점이 어떻게 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독점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영원히 지속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CNN 같은 새로운 신생기업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빈틈을 파고들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세 가지 동력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 경쟁자 행위의 변화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어? 지금 시장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지금 경쟁의 상황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독점의 기술 아홉 번째를 소개합니다. 아 독점의 기술 아홉 번째 규칙 뭐냐? 고객 경쟁자 산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이 정도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점기업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독점기업 가운데 저는 이제 마켓컬리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원래 그 이전에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잡고 있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갑자기 해성처럼 떠오른 게 쿠팡 쿠팡이 들어왔고요. 쿠팡 다음에 마켓컬리가 들어왔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을 굉장히 앞세웠습니다. 어젯밤에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뭐냐 단순하게 빠르게 뭔가 배송을 해준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맞벌이 과정이 늘어나면서 택배받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택배 받으실 때 생각해보면 시간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냉동식품 시켰는데 내가 신선식품 시켰는데 이거를 낮 12시에 갖다 놓으면 퇴근하고 7시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냉동식품에 녹아있고 야채들 과일도 다 신선도가 떨어져있고 특히 생선 같은 것들 다 싱싱하지 않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여기서 시장을 본 거죠. 어? 이렇게 장보기 타이밍이 좀 어렵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침을 먹고 싶다. 아침을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다. 이런 주부의 마음 전업주부는 아니죠. 맞벌이 주부의 마음인 거죠.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퇴근할 때쯤 주문을 해놓으면 다음 날 아침에 눈동을 갖다 놨으니까 그 신선한 재료를 바로 냉장고에 넣고 그 신선한 재료를 바로 아침을 준비해서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이것이 이제 마켓컬리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힘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변화 경쟁장 행위의 변화 고객 요구상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지 못한 11번가 옥션 지마켓 뭐 이런 네이버 쇼핑 이런 이제 회사들은 자신들이 독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아 뭐 돈도 없고 뭐 이제 막 신생 시작하는 뭐 스타트업 기업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켓컬리아에게 틈을 내주게 된 거죠. 마켓컬리아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라면은 이 지금 독점 기업을 위협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내가 뭐 기업을 사리거나 내가 사업을 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포화시장처럼 보이는데 틈새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틈새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독점적 기간을 늘려나가신다면은 아주 성공적인 뭔가 투자 혹은 성공적인 기업 활동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독점 기업이 망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신기하죠. 뭐 이렇게 좀 이런 렌즈로 이렇게 기업들을 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롭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을 찾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점 기업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좀 질문들을 들으시면은 아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을 독점할 수 있겠다 혹은 아 이 회사는 여기를 독점했네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을 찾아라 이 독점의 기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독점을 찾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독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델 이베이 뭐 이런 기업들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요. 아주 거대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콜라만 보더라도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심지어는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는 설문조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라벨을 보는 순간 코카콜라를 먹더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독점이죠. 이들 기업처럼 이렇게 산업을 장악하고 독점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뛰어들여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 독점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저런 거대한 독점은요. 우리가 당장 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독점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독점들은요. 실제적으로는 규모가 작고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독점을 여러 개 취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독점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 혹은 우리 일반 주변의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독점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현재 보유한 독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현재 어떤 어떤 독점을 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표회사가 이렇거든요. 우리는 브랜드가 강해요. 이러는 순간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재 보유한 독점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독점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고객이 오직 나만 바라보는가? 내가 타겟을 한 고객들이 나만 바라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서 모든 고객들이 내 상품만 바라보고 이래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들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PC가 고장이 났어요. 윈도우즈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윈도우즈 PC가 고장 났다고 해서 갑자기 맥힌토시 컴퓨터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윈도우즈가 영향이 막강하다는 거고 그만큼 윈도우즈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윈도우즈 설명할 때 독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경쟁자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가? 경쟁자들이 자기 집 앞마당과 같은 분야에서 독점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연구하면서도 기업들이 이렇게 신생 기업들이 여길 치고 들어오는데 왜 기존에 어느 정도 독점을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맥셀하우스 다 아시죠? 되게 유명한 커피 기업이죠. 근데 이 맥셀하우스는 스타벅스가 지금의 스타벅스로 성장할 때까지 무시했단 말이죠. 왜 견제하지 않고 왜 그들을 경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책의 저자가 연구를 했더니 기업들이 안일해지고 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 현실에 따른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죠. 왜? 하던 대로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꾸고 그 방식을 버리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셀하우스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커피 기업도 스타벅스의 등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시장들 사이에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시어스 전 회장이 이 책의 저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어스가 백화점이죠. 월마트는 할인마트이고 우리는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마트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서 복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기업이고 우리와는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성장을 바로바로 견제하지 않고 굉장히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뒤집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진정한 경쟁자가 당신의 분야 밖에 있는가? 독점이라는 것은요. 선택한 시장에 영향력 있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력한 경제 상대는 보통 동정업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렌탈 사업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휘를 가지고 있었던 블록퍼스터의 경쟁자의 경우는요. 주요 경쟁자를 DVD 판매점이라든지 다른 DVD 대여점 이런 걸로 경쟁자가 봤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등장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넷플릭스가 블록퍼스터를 완전히 눌러버렸죠. 이게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제쳐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하지만 점점 현실화되면서 현실화되면서 점점 신생기 기업들한테 따라잡히는 시장의 판독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다른 항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느냐 고객의 자가용 승용차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고객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서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타고 갈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경쟁자를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본다는 거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만약에 자신들의 경쟁자를 안에서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고객들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대한항공을 탈까 아시아나항공을 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저가항공을 탈까 이 고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누구냐 실제 자기 차를 끌고 갈 운전자들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정확한 타겟팅을 하는 데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게 가능해졌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업은요 독점 기업처럼 가격을 책정하는가 그 다섯 번째 높은 수익 즉 독점 지대를 거두고 있는가 이건 두 개 밀접해서 엮은 건데 독점 기업처럼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면요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독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내 가격을 천만 원 부르면 고개도 다 사고 1억을 불러도 막 사고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경쟁에 대한 걱정 없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10% 갖고 더 올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판매량 떨어지면 어떡하지? 최소한 이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결정할 때 던킨 도너츠라든지 카리브 커피가 커피값을 얼마 매겼는지 이걸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이유랑 관심은 어떻게 해야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지 우리 매출력이 오를 수 있을까 이것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반면에 독점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변화의 바람이 일 때마다 계속해서 경쟁과 가격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상대방이 얼마를 올렸지? 오늘 상대방이 얼마를 내렸지?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로 막 10원짜리 싸움하잖아요. 이마트와 쿠팡을 또 보고 이게 독점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원 상대방보다 싸게 파는 거 여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 겁니다. 가격 변경하지 않은 독점 기업은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가격 책정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막대한 이익을 낭린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매출 1달러든 40센트를 남기고요. 코카콜라는 투자의 35% 이상의 이익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는 게 궁극적인 독점의 시험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이익을 내거나 아예 손실을 내는 큰 사업이나 제품 라인 안에서 독점이 숨어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항상 능력을 보고 항상 독점은 만들기 나름인 거고요.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독점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아니라 영역 밖에서 한번 그 시장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독점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독점을 찾는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질문이었죠?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독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점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독점을 했을 때 이 독점은 대체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네리라는 분이고요. 전략 컨설팅 회사 창립자이며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독점의 종말 어떻게 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독점이 어디서 탄생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혼다의 사례 미니밴 생각나시나요? 제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미니밴 사업이 왜 성공했죠? 혼다 같은 경우에 뒷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그런 밴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 미니밴 사업 성공이 만약에 뒷좌석이 접힌다는 그런 독특한 자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혼다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 독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접히는 뒷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미니밴을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었을 때도 혼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혼다는 그러지 못했죠. 혼다는 그러지 못했고 2004년도에 경쟁업체들이 완전 접히는 시트를 너도 나도 도입하기 시작하자 혼다의 독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다라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과적으로 독점 경쟁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의 등장을 이길 수 없었고 그 독점은 결국 뺏기게 되었죠. 다시 무한경쟁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혼다라는 브랜드는 미니밴 사업에서 그렇게 독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는요.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현금은 위험했고 신용카드는 500달러가 500달러가 한도라서 너무 낮았어요. 근데 이 아메리칸 카드는요. 절대적으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500달러 한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경영진에게 성공 이유를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멤버십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카드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제 아메리칸 경영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브랜드 덕이죠. 모두가 아메리칸 이스프레스 멤버십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경영진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이 책에 저장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카드의 그 경쟁력 독점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미국의 주마다 고리대금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대금업으로 등록이 되면요. 500달러 이상 무담보 고객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12%를 넘어가면 불법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은 다 고리대금업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게 500달러 이상 이제 12% 넘어가면 안 됐기 때문에 500달러 이하로만 신용카드액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멕스 카드는요. 아멕스 이 회사는요. 청구 카드 회사여서 이 고리대금업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여기서 아멕스의 독점의 원천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아멕스 경영진이 생각하는 독점의 원천과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독점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주마다 고리대금업법 고리대금업법이 폐지되면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만약에 회사 순내부의 말처럼 브랜드 파워에서 독점의 원천이 있었다면 고리대금업법이 없어지더라도 아멕스는 여전한 독점조치를 누릴 수 있었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독점의 원천이 사실은 고리대금업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법이 폐지되면서 아멕스의 시장 점유율도 독점조치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회사 순내부가 올바르게 독점의 원천을 이해하고 올바른 경영 전략을 짜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다면 아마 지금도 엄청난 독점조치위를 누리고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경영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독점조치위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애플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음악 독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팟 덕에 애플은 온라인 음악 판매에서 거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플 뮤직이죠. 애플의 음악 독점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이팟의 쉬운 기능 온라인 음악 배포를 위한 음악 회사와 체결한 계약들 아이튠즈의 성능 애플 마니아들의 충성도 아까 이제 아맥스 사례처럼 애플의 독점점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판단에 따라서 애플의 앞으로의 사업 전망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플 뮤직 아이팟의 시장 점유율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플의 음악 독점이 만약에 브랜드 파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상황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애플의 충성 고객수가 사는 대로 시장 점유율이 정해지겠죠. 애플은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점유율이 불과 4에서 5%라는 거죠. 왜? 애플 컴퓨터의 점유율이 4에서 5%이기 때문에 애플의 진짜 진성 충성 팬들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애플의 제품인 아이팟 역시도 4에서 5%를 넘기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애플의 독점 원천이 복합적인 거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튠즈의 뮤직 스토어 애플이라는 브랜드 음악 회사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애플의 독점 조치가 형성됐다면 어떻게 될까? 애플의 독점에 날개가 달리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플의 충성하는 고객수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독점 원천에 기댄다면 그 독점의 지위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독점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싶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면 복합적인 독점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즉 독점 기간은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혼다의 미니 뱀과 같은 자산 기반의 독점이다. 아까 얘기했던 뒷자서를 접는 거? 그럼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누군가 핵심 자산을 벗겨가는 순간 그 독점은 끝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딱 그 벗겨가는 기간까지만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처럼 뭔가 복합적인 복합적인 데서 독점 원천이 나온다 하면 복합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쉽게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독점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독점의 원인이 독점의 종말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아멕스 그 아메리칸 신용카드 그거의 사례처럼 사례를 보더라도 보세요. 경영진들이 잘못된 독점 원천을 진짜 독점 원천에 착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충분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하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뺏기게 됐죠. 그래서 독점의 원천을 지키고 싶다. 독점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할 때 우리는 이 독점의 기간을 훨씬 더 위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열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독점의 원천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어야다.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독점의 원천은 대부분은 이제 뭐 단일한 것도 많지만 좀 복합적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단일한 것 같은 경우는 뭐 법적인 규제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 단순하게 기대고 있는 것들이 딱 하나의 독점 원천에만 기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뭐 실제로 공고하게 정말 그 자신들의 독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복합적으로 정말 독점의 이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투자할 기업을 찾고 계신다면은 이 회사의 독점은 무엇이고 이 독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게 몇 가지에서 비롯되는지 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독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렉서스는 어떻게 벤츠와 경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하면 어떤 차죠? 일본에서 최고로 고급인 차죠.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차고요. 벤츠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특히 고급 차죠. 이 두 개의 회사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경쟁했는지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을 절대 버리지 마라. 이 말은 아마도 당첨된 복권을 양도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굳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영인들이요. 자신의 독점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독점을 왜 스스로 포기하지? 그렇게 나에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1989년에 이 책의 저자가 렉서스 자동차를 처음으로 몰아 봅니다. 렉서스는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도요타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모든 기술력을 다 총동원해서 최고급 자동차 시장을 개척해보겠다고 해서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차가 좋았겠죠. 이 책의 저자가 느끼기에 마치 내가 벤츠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S클래스요. 차량의 성능은 아주 좋았고요. 가격은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번 이제 렉서스 차를 한번 타보고 그 후로 한 뭐 1주 2주 지나서 벤츠 미국지사 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렉서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한번 렉서스 몰아봤는데 S클래스랑 좀 비슷하면서 가격은 무려 25%나 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벤츠 미국지사 임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렉서스도 좋은 자동차지. 그런데 결국 도요타 자동차란 말이지. 그럼 과대평가가 좀 거치고 나면은 고객들은 다시 메르셋데스 벤츠로 돌아올 거야. 렉서스가 그리고 S클래스 같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 S클래스가 렉서스보다 훨씬 더 크고 성능도 더 좋아.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것으로 S클래스는 설계되었지. 렉서스를 그 속도로 몰아봤어? 아마 200km 이상으로 달려발봐 보면은 다르다는 게 느껴질걸? 렉서스의 견쟁차는 E클래스야. S클래스가 아니고 E클래스랑 가격을 비교해보면은 E클래스가 5000달러 정도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 고객들은 아마 메르셋데스 벤츠의 벤츠의 E클래스랑 렉서스랑 비교를 할 거야. 그리고 메르셋데스 벤츠의 품질과 명성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렉서스라는 자동차가 벤츠보다는 아직은 아래다. 그리고 렉서스 아무리 고급차긴 하지만 벤츠의 가장 고급 모델인 S클래스가 아니라 E클래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렉서스를 바라보면 시선이 느껴지죠. 이 임원의 대화를 듣고서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메르셋데스 벤츠 사람들은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초부터 벤츠가 고급 수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1988년에 렉서스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1988년에 진입한 렉서스가 불과 5년만에 1993년 서부 해안가 지역 미국의 서부 해안가 지역에서 고급 수용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됩니다. 고급 수용차 하면 원래 벤츠가 가장 많이 팔렸었는데 렉서스가 그것도 후발주자로 들어온 렉서스가 1993년에 불과 5년만에 미국의 서부 해안가 지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요. 이 책의 저자는 메르셋데스 벤츠가 렉서스의 진입 렉서스 경쟁 상대라는 렉서스의 진입을 보고서도 별다른 반격이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점 시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벤츠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고급 자동차 시장을 렉서스에게 그냥 아무리 조치도 하지 않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뭐 렉서스는 그냥 그런 견제들을 받지도 않고 벤츠의 견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죠? 벤츠 임원진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렉서스를 한 수 아래로 보고 렉서스는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렉서스에게 별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요. 독점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적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원천을 가진 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독점 시장이 무너진 경우는 독점자가 무너진 경우는 대체품 제공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살펴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 또 새로운 추가 기능을 함으로써 경쟁자로부터 스스로를 계속 보호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점의 진정한 특징과 그 원천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우리 브랜드라서 그래. 우리 제품이니까 그래. 우리 품질은 우수해.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충분히 강해. 이런 식으로 성공 비결을 중문처럼 되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기 독점자는 호시탐탐 현재의 독점자를 무너뜨릴 독점의 원천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자 고객 변화에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변화들의 상호작용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독점은 언제나 돌고 돌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변화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항상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기존의 뭔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정말 공고한 독과정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죠. 지금도 언젠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은 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구도로 정부가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는 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것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형마트조차도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전통시장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은 대형마트와 경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요일 날 대형마트 문 닫게 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걸 이용해서 360을 언제나 편하게 집 앞까지 배달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등장해서 변화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산업, 경쟁자, 고객 변화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봐야 되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독점을 항상 주시하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확장을 위한 노력 때문에 현재의 독점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투자는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확장 물론 확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독점을 지키는 선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지 현재의 독점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확장한다? 이것은 독점을 스스로 내주는 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서 그 성공을 오랫동안 쉽게 누리는 것만큼 실패를 불러오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기업 문화에 오만함의 징후가 없는지 주시하라는 거죠. 아까 뭐 벤츠에서 하려면 보더라도 우리가 벤츠인데 무슨 렉서스, 도요타? 무슨 우리 경제사 되겠어?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로마 제국조차도 그 엄청난 제국조차도 사회적, 도덕적, 해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서스와 렉서스는 어떻게 벤츠와 경제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점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독점이 어떻게 지키는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 독점의 기술 열 한 번째가 나옵니다. 독점은 만드는 것만큼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가들이 이 점을 놓치고 후회한다. 결국에는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거죠. 독점이 내가 있으면 이 독점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라 컨설팅 회사 SLC 창립자이자 핀테크 스타터 탕람솔루션의 창립자인 밀랜드 M. 렐레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 어떻게 찾는 걸까요? 이 독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독점이 여기 있다고 해서 빨리 오라고 이런 신호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한 기업은 그래서 항상 독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봤을 때 바로 딱 낚아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공한 기업일수록 이 독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차기 독점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고객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패턴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독점 기업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의 출현입니다. 먼저 현재 다른 누구에게서 제공받기 어렵거나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대 규모의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 규모의 고객이 없으면 독점 시장에 내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독점 시장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거대 규모의 고객이 분명히 있는 새로운 독점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타성에 젖은 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 거대 규모의 고객을 거는 회사들이 그 무엇을 효율적으로 혹은 비용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시장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이 귀찮아서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그 충분한 수요가 있는 그 시장을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런 수요를 이익이 남는 쪽으로 그러면서도 고객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이 있어요. 수요도 있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 시장을 가볍게 보거나 혹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을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좋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완벽한 독점 시장에서 독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CNN의 사례가 여기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CNN의 뉴스 전문 채널 독점은 바로 정확하게 여기 기준들에 부합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일단 CNN 상황을 한번 보면 일상으로 바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는 뉴스를 원했습니다. 수요일 출연이죠. 과거에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TV를 보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 또 각자대로 또 자신은 자신대로 다 스케줄이 다르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출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송국들 CBS라든지 MBC라든지 ABC 같은 경우에는 뉴스라는 프로그램은 동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 방영 방식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이제 타성에 젖은 현 서비스 제공자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위성 텔레비전과 케이블 방송으로 이런 뉴스 전문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이 갖춰졌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CNN은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독점 기회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산업과 그 주변에 있는 현재 독점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독점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 포함됩니다. 핵심 믿음 독점의 핵심 믿음 그게 대체 뭘까요? 이 핵심 믿음이라는 것은요. 특정 고객들의 시각과 행동을 방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의 경우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자동차 렌트를 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어? 사람들의 여행은 계속될 거고 그럼 자동차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자동차 렌트 산업은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이 핵심 믿음이 됩니다. 모든 산업과 성공적인 독점에는 이런 핵심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핵심 믿음은 사업 성공에 필요한 일에 대한 일련의 가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목적지로 관광객을 수송할 때는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 터미널 지출방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다 이제 터미널 지출방식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다 대부분의 항공서비스 항공기업들이 항공사들이 거의 거의 비슷비슷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핵심 믿음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통의 커피 제조사인 맥셀하우스 이 맥셀하우스는요. 우리도 알고 있죠. 맥셀하우스 커피 유명하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캔커피를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이다. 이런 핵심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핵심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슈퍼마켓에 우리의 맥셀하우스 커피를 보급할 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겠죠. 이런 고민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고민만 갖고 있으면 슈퍼마켓에만 더 어떻게 하면 많은 커피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독점이 성공할수록 또 그 독점이 오래 갈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수록 그 핵심 믿음은 더 깊게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착하게 되죠. 고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착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서 새로운 독점기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산업의 핵심 믿음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그 산업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핵심 믿음을 쓸모없게 만드는 힘이나 트렌드 등을 발견해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점 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한번 장악했다고 해서 고착화되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독점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핵심 믿음을 찾고 핵심 믿음에서 고착화된 부분이 없는지 새로운 시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그 핵심 믿음이 그 핵심 믿음이 쓸모없게 되는 그런 뭔가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새로운 독점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산업이 슈퍼마켓 판매대에 있는 캔커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맥셀하우스처럼 이런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화려하게 장식된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고객을 맞이할 수 없게 되죠. 왜? 모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슈퍼마켓에 커피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의 출연을 막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스타벅스한테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 핵심 믿음을 분석해서 핵심 믿음의 허점 사각지대를 잘 공략해서 새로운 독점지대를 찾아낸 경우가 됩니다. 자신의 사업 부분에 핵심 믿음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산업, 경쟁자, 고객이라는 동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찾는 겁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늘 탄생합니다. 자신의 직관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상과 주의사항을 계산하고 사실과 수치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거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잠재적 독점 대상의 규모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있는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과 수익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경쟁자들이 이 독점 대상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 이렇게 분명히 기회가 되는 시장에 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나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머리가 있고 똑똑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홍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뭐 때문에 주저하는지 왜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독점 대상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경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벽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어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열두 번째가 나옵니다. 핵심 믿음을 깨고 신입처럼 시장을 바라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독점의 기회를 찾는 법을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독점의 시장을 어떻게 찾을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독점의 시장에는 왜 다른 기업이 안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걸 꼭 물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갖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장도 충분하고 내가 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충분하고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많다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만의 독점 시장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점을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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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